한글자막 by 한효정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을 좀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세 단체가 이걸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3의 종교들이 일어나서 이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주의를 마음껏 하고 싶은 분들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대표적인 교회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답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꼭 찾아내야 됩니다. 예, 무엇을 찾아내느냐는 겁니다. 기도를 찾아내면 안 됩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종교들 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오직 기도가 뭐냐,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 지금 빨리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이 이 세 단체는 사람 한 번 끌려가면 완전히 잡힙니다. 그리고 지금 각 종교단체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능력을 비롯해서 제3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주로 뭔가일까? 기도입니다. 귀신들리게 하는 기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답이 쉽게 나오죠.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도를 오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정말 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모르니까 지금 세계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꾸 일로 가지고 몰아붙입니다. 일로 가지고 몰아붙이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요. 나중에 가면 교회는 싸우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중요한 것을 못 가르치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요. 다른 기도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엄격하게 따지면 그릴 수도 없어도 됩니다. 그것을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수준 낮은 동기를 가지고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사실은 얼른 답부터 내리자면 어떤 게 기도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 문화문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염려만 내버려버려도요 건강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만 내버려도 사단의 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이 하늘은 저 위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라노스라는 단어는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름이 거룩하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기는 신은 그런 귀신 것들이 아니고 이름이 거룩한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그냥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찾는 것이지? 기도지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죠.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주기동을 이렇게 내용 속에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복음 된 만큼 기도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면요. 오직 기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데 하고 있잖아요. 감남산에 가르치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 다락방에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배우는 내용은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오직 기도는 뭐냐?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3단체와 심미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기도를 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도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기도가 뭐냐? 24시 기도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24시 기도를 할 줄 모르면 기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 기도 비밀을 모르니까 뭘 하는 거 하니까 특별한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 특별한 기도는 유지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할 때 그 때는 되지만 지속은 안됩니다. 여기서 지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 지금까지 있었던 선수 가운데, 그 두 선수 가운데요. 제일 유명한 선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른 기억은 뭐 알리 그러겠지요? 아닙니다. 알리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조 루이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71전, 71성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아니, 71분을 붙었는데 71성이다니까요. 더 놀라운 거요. 71전, 71성, 71KO성입니다. 미국 사람이죠. 그때 당시는 몇 회, 몇 회 이게 없어요. 끝날 때까지 하니까 71KO성 될 수 밖에 없죠. 그때는 글러블을 낀 게 아니라 맨주먹으로 붙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때 선수라. 완전히 전설입니다. 71전, 71성, 71KO성. 그 사람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어쩌에서 그런 건투를 잘하냐. 자기는 24시 건투를 생각만 하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인데, 기도의 시작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이것을 누리는 기도부터 이제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할 때는 굉장한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빠져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근세 아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배경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 세 가지 이긴 게 제사장, 왕,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이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4시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못 가르치면요, 계속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장노님이 24기도 비밀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성경에 있는 응답 그대로 오게 되십시오. 자, 이주자 기도 방법 가운데 초대교에 일어난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이 감남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각인 치유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만남치유입니다. 미션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삶치유입니다. 전문사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경제치유입니다. 지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역치유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각인치유입니다. 이것만 되어져 버리면, 놀라운 게 역사를 내고 기도 온다 보고,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죠.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초대교에 기도를 하면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이것이 팀사역입니다. 이것이 미션홈입니다. 이것이 전문교입니다. 이것이 지교입니다. 이것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3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산 기도를 간다, 틀린 거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 틀림없는 사실, 기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산에 가야만 기도가 돼요. 그럼 산에 안 갈 때 어떡합니까?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죠? 자, 꼭 나는 철학 기도 해야만 된다,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철학 기도 안 될 때 어떡합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금식을 해야 기도 된다 하는 것은 금식을 안 할 때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도에 대한 답을 못 얻어내고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한 답만 얻어내면 반드시 성략이 되죠. 24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삶에 관한 기도가 있습니다. 일에 관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24시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보고 24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판단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답을 누리면 영적인 힘도 달라집니다. 반드시 제자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야 응답의 약사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되면 상기도 하면 좋고 안 해도 됩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면 금식 기도하면 더 좋고 안 해도 됩니다. 뭔가 모르게 지금 교회가 기도에 대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모여서 좀 기도하면 기도되고 암 모임만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하면 나 요즘 기도가 잘한데 이런 말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오직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 기도가 되어지죠. 그러나 24시 기도를 못 누린다는 것은 사실상 기도 모르는 겁니다. 24시 이게 누려지면 굉장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방음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시면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 방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럴걸. 네, 물론 저 반모섬에 간다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기도할 때 방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만큼 제대로 편안하게 누리냐가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니까 판단을 자꾸 흐르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장모님들은 지금 지교에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하셔야 되거든요.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이 기도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깐요. 반드시 이 네 개를 가르쳐요. 그럼 본인에게 기도, 응답 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스물 네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 그런 말하고 좀 다른 얘기죠. 이게 되어지게 되면은 많은 생각은 나든지 우리 현장에는 이게 전부 응답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나요. 이때부터 이걸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군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 뿌리면 모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게 24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내게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 이때부터 권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부터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어떤 권세가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너희와 함께 기여하며 또 나가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되게 하라 함이니라.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있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잘 이해가 와지지 않지요? 렘런런드 7명 이해가 됩니다. 믿음의 영혼들을 기록한 히브리스 11장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분은 꼭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성경 다거든요. 자, 그러면 렘런드 7명 가운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나는 요셉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기도를 아는 사람이다.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기도를 아는 사람이다. 저는 히브리스 11장 보면서요. 다니엘을 보면서요. 기도를 아는 사람이다. 초대교의 많은 인물 가운데 바울을 보면서 기도를 아는 사람이다. 제대로 그리스도 누르는 기도만 알면 여러분에게는 기적인이라고 전 세계부가 문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십사입니다. 다른 일을 안 했냐? 아닙니다. 다 잘 했습니다. 모든 총리 중에 뛰어난 총리장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요셉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국무총리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게도니아와 로마를 완전히 정복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기도를 배운 거예요. 자, 여러분의 경우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네가 어떻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다입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답을 낸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제게는 가장 쉬운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이걸 지금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번 집회에 우리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요셉은 노예로 갔기 때문에요 이집사시 기도할 수 밖에 없었겠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위기를 만났으니까 기도할 수 밖에 없었겠죠. 또 초등학교의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 전하고 감옥 속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요 이 다윗을 보면서 아, 많은 기도의 비밀들을 찾아내셔요 다윗이 목장이었어요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여기서 다윗에게는 깊은 기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깊은 기도를 했는가 하니까 다윗은 찬양과 글을 쓰면서요 깊은 기도에 들어갑니다. 다윗은 보면 이 시편을 볼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묵상인 걸로 보이죠.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침에 그랬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밤에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1편에 보면 낮입니다. 이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기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게 나오고 밤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목장에서는 깊은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쉽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걸 쉽게 찾아내면 굉장한 약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목사 장례에 기도하지 말고 이번에는 뭔가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500명 모이 들어오면요. 예원교회나 인마늘교회에서 저녁에만 하세요. 그리고 집회 마치고 실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만들기도 하고 저녁에 하면 다 올 수 있잖아요. 아마 직장 가는 사람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목사 장례들이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모든 목사님들은 24 기도를 찾아내라. 모든 장로님들은 24 기도를 찾아내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고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편하게 내게 되겠죠. 이러면 역사 일어나요. 계속 말씀이 성취되어 오고요. 전도문 계속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오는 거니까 감당 못 할 정도로 응답 계속 와요. 많은 사람들이 20년 동안 목사님 어려운 도움이 어떻게 견뎠 수 있는가 모릅니다. 20년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 앞으로 어떤 정도의 역사에 날 것이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꼭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24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중요한 게 옵니다. 25시 기도.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다른 세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응답이 와요. 그리고 기도가 뭐냐는 것은 신학자들이 잘한다니까요. 기도가 뭐냐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 뭔가 직접 가르치기도 했어요. 또 감남산에서 예수님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설명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낳았어요. 이걸 가지고 오순절파가 나왔는데요. 한 부분만 본 겁니다. 오순절파가 나왔잖아요. 그건 한 부분만 본 기도예요. 정말 기도는 뭐냐? 24시다.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반드시 25시 기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세계를 보게 돼요. 이때에 세 가지가 옵니다. 첫째입니다.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위기, 문제, 전부 응답으로 옵니다. 그 속에 응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랩논도 일곱 명 보세요. 여러분, 25시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 버리면 모든 문제는 응답이 보인다. 모든 곳에 응답이 보인다. 모든 곳에 응답이 보인다. 모든 곳에 응답이 보인다. 이렇게 집회가 와서 응답을 받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답을 다 얻어놔. 25시 기도의 비밀을 보면요. 답을 어떻게 얻는고 하니까 미리 얻어버렸어요. 싸움도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골리아하고 싸우러 나갈 때 이겨놓고 싸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였다.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소 1장 3절에 네가 보는 땅을 네게 주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랬어요? 네가 밟는 땅, 보는 땅을 네게 이미 주었노니? 다윗은 땅을 내 손에 붙였다. 요나스 2장 2절에 요나스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이미 답이 먼저 있습니다. 이걸 누가 못 하겠어요? 이미 승리해 놓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사르빈 대회를 굉장한 기점으로 봅니다. 산업인 대사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보고 또 우리는 많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나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영향을 입히고 있는 종교단체가 어떤지 압니까? New Age 다음으로 가장 영향을 입히는 종교단체 기독교는 이미 갔고요. 제일 영향을 입히는 종교단체 몸몬교입니다. 몸몬이 1위입니다. 몸몬이 작년에 2년 전에 법 바꿨어요. 뭐 바꿨느냐고 하니까 20살짜리 엘리트를 장로로 세워서 훈련을 시키는데 18살으로 낮췄어요. 이래가지고 아주 인재들을 20살짜리를 뽑아가지고 장로를 세워서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뭔가가 지금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 뭔가가 눈을 못 뜨면 큰일 나죠. 여러분이 진짜 힘 얻으셔야 돼요. 내가 24시 기도의 비밀을 발견해 버리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건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24시 기도의 눈을 뜨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경제 축복의 역사입니다. 전문성이 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리로 가게 되겠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몇 군념을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정 3장입니다. 안전벵이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벵이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는 확신이 먼저 왔습니다. 예, 도대체 일설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전벵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놀라니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로 된 거라. 안전벵이 일어난 것보다 더 기적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이런 단계가 딱 오는 거예요. 모든 신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미 답 나와 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이미 답 가지고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놀라운 기적이 역사에 났습니다. 사도행정 11장 19절입니다. 이미 답 가지고 뭐였다니까? 스테반에 환란 일어났는데 전 세계를 보고 말 안전벵 문이 쫙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사도행정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고 그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이 틀림없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답을 미리 얻어버리세요. 오늘 아주 상당돼 얘기하겠습니다만 말씀이 응답 성취돼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노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오는 게 뭡니까? 열두 가지 문제 해결의 역사를 나타납니다. 열두 가지 문제에다가 답을 주게 되어있어요. 이미 답이 나와버렸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답도 나왔는 거 하니까 열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버렸어요. 이걸 보고 25시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답이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열두 가지 문제 아시죠? 장세계 3장 6장 11장 문제 시작 사도행정 13장 16장 19장 이 문제가 문화화된 것입니다. 지금 3단체는 나랑 똑같습니다. 불신자 멸망상태 6가지 그 합칭이 열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답 딱 줄 수 있어요. 미리 답을 갖고 간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목사 장로 기도회는 여러분이 큰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시고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이 기도할 수도 오직 성령 너에게만 하시면 건넝받고 딴 것까지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걸 모르면 교회가 헝검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그게 전부 부담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 전부 응답으로 보여요. 이 정도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는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빠질 뿐이잖아요. 이 문제 오면 전부 답이 오면 요셉이 노예로 안 갔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답이 되었군요. 요셉이 감옥 속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전부 답이 되었군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안 됐더라면 전세계 굶어 죽을 것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에 답이 나오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입니다. 이거 보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동행하는 것이다. 기도란 뭐냐? 다른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을 이거 누리는 게 기도다. 기도는 뭐냐? 영원한 시간표를 보고 누리는 것이 기도다. 비용답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목사에게, 기름 부은 장로에게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예요. 자, 이때부터 영원한 축복 보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축복 일곱 가지 영원히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에 건질 수 있는 성도에게 주신 권세 여섯 가지 영원히 있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응답이 옵니까? 드디어 보세요. 고린도우서 12장 1절 10절 셋째 하늘입니다. 내가 몸 안에인지 밖에인지 모를 정도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읽게 되요. 베드로우서 3장 8절을 보니까 천년을 하나님은 하루같이 하실 수 있다. 불신자들이 천년 동안 노력한 것을 하나님은 하루만에 하실 수가 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어 둔 것을 세세 무궁토록 있어야 될 일이 지금 나타나신 바가 됐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2장 21절에 우리가 가야 될 저 보자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빌리브 3장 20절에 하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멀리서 거꾸로 본 거예요. 이거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축복을 찾아내 버리면 모든 것 다 끝납니다. 이게 성도의 기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근능을 받고 정인이 되라. 그는 오직 전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직 성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구 집회에서는 오직 전도 오직 성교 오늘 여기는 오직 기도 예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오직 복원 이것만 찾아내 버리면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응답하시냐면요 가장 응답 중의 응답이 뭐 해야 될 것이 미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해야 될 걸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기도 속에서 이것을 우리 목사님, 장모님들은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빼버리고 딴 것만 자꾸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헛고생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우리 개혁교단이 없어져버린 복음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개혁교단이 없어져버린 기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제게 안타까운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 가거나 제자 만나면 훈련은 쉽습니다. 현장에서 이 얘기는 네 요구해라, 저렇게 해라 이 얘기해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강단에서 설명하기 제일 어려워요. 또 현장 들어갔을 때도 전도 어떻게 해라, 강단에서 설명하기 어렵다니까요. 현장 같이 갔으면 저는 한번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요. 어저께 주일날 부산에서는 교수님들만 이게 다 모였어요. 교수이면서도 장로인 사람들 스물두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초창기 대학에 들은 전도했던 얘기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사역에 제일 중요한 전도 성경은 대학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판만 만들어줘도 인재들은 모일 수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동아대학 얘기를 그 교수도 앉아있으니까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설명하기는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도 현장 사람들이라 20년 전에 나오고 동아대학 현장에서 만났어요. 동아대학 현장에서 만났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 장로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발판들이 엄청나게 놓일 수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많은 발판들이 준비되는 가운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답이 뭐냐? 기도다. 그냥 기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4시 할 수 있으면 끝납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24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이까지 가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답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원네스가 되어져 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기도 원네스가 되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추레급 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전교인이 모여서 원네스가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일과 경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현장과 원네스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올려버립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와 기도와 만나버리면요 여기서 완전히 사단을 결박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와 기도가 만나버리면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와 만남이 일어난다면 서밋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교회가 기도의 원네스가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운동부터 교회에서 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응답들이 예배되는지 몰라요. 자, 오직 기도의 비밀이 뭐냐? 다 말을 주는 걸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로 답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어지면 굉장히 편하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게 쉽게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요. 이거 하는 게 제일 은혜로우고 쉬워요. 그런데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일주일 하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 속에서 많은 응답 다 찾아요. 네, 이런 축복을 구원 다음으로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이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찾아내세요. 그러면 찾아내기도 전에 많은 응답들이 몰려올 겁니다. 이제 교회 살리는 장로로 교회 살리는 목사로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도운동을 참으로 불리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오직 말씀 그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우리 개혁 교단에서 세계보금을 할 수 있느냐 우리처럼 연약한 이런 교단에서 과연 세계보금을 할 수 있냐 다락방에서 세계보금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십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이후에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의 정말 역사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24시 기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교회도 현장도 경제도 전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 25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원한 시간표를 보는 응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전세계에 문 닫아가고 있습니다. 개혁교단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전도 때문에 모인 주의 종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개혁교단 때문에 모든 교권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개혁교단 때문에 모든 인본주의 다원론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개혁교단 때문에 모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독교회사에 남는 운동이 기록될 줄 확신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처럼 전세계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Mah Jaeneige 예 시작 Podcast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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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